북촌방향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손님이 없네요. 주인도 없잖아요. 곧 오겠지 뭐. 내가 전화했어. 아 지금 술집 여주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 잘 알아요? 사연이 좀 많아 보기하고는 다르게. 전혀 행복하게 살진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니 가계비 뭐 어딜 간대요? 삼도 여기서 잔다면서요. 어 늦으면 그렇게 해. 집이 머니까. 저기 안에 방이 있어요. 저기 안에 방이 있어요. 감독님. 참 예쁘게 생겼어. 말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 아 역시 역시 형님 역시 정답 잘 말하시네요. 왜요?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 이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칭찬. 너는 특별하니까. 두 번째 스페셜하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너? 어. 넌. 착해. 세 번째도 칭찬 좋아요. 재능이 많고. 네 번째도 칭찬 계속 칭찬. 저를 많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감사하면. 오늘따라 형님이. 말이 너무 많으시고. 자기 불편 같은 것도. 괜히 그러지 말고. 왜 저러시지? 내가 그래 보여요?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많아 보여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재능이 넘쳐. 넘쳐 넘친다고. 내가 그러면은. 그렇게 알면은 돼. 괜히 그런 거. 의심하지 말고. 좀 그런 것 좀 하지 좀 마. 이제 그만해. 알았지? 아니 근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내가 알아듣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꾸 관심이 자꾸. 감독님한테 가 있으니까. 지금 짜증나서 저러는 거예요. 근데 나 외로워요. 아 여기서 지금. 아 너무. 이 김상중 형님도. 너무 슬퍼. 지금 이 역할에서 지금. 별거 기간이에요. 별거 기간이어가지고. 와이프랑. 지금 송선미 씨랑 사귀고 있는데. 아.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아.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다. 사과는 빨라야 돼요. 내가 더 잘할게. 더 잘해주세요. 더. 더 잘할게. 어. 보셨어요. 어. 이때 술집 여준이 왔어요. 자세를 너무 오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불똥이 일로 튀네요. 불똥이 일로 튀어. 죄송합니다. 불똥이 일로 트어요 지금. 여기 자기 알지. 이유가. 어. 그럼 키스까지 했는데. 서먹서먹. 키스까지 했는데. 키스 두 번 했는데. 어디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맘중에. 하하하하. 불똥이 절로 트어요 지금. 으응. 아이고. 세게 부딪히 주게 잔뜨네요. 보람씨가 좀 너무 심했다. 아니 감독님이 잠깐 담배 한 대 필요로 나오셨어요. 저 사람 기분이 좀 상했겠네. 아. 저 뭐 좀 사러 갔다 올게요. 먹을 게 떨어져서. 아 그러세요. 제가 착각을 했나봐요.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같이 안 가고. 아. 혼자 가네요. 혼자 가. 다녀오세요. 어. 뒤따라 갑니다. 감독님이 뒤따라 가요. 어어. 종종 걸으면 뒤따라 갑니다. 이야. 아. 같이 오네요. 어. 근데 손도 안 잡고 좀 멀리 떨어져서 오네요.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너무 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어저께 실수했다고. 뭐가요? 어. 너무 취해서. 뭐가요 그러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모른 척합니다.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어저께 기억을. 기억이 안 난다고. 네. 어제나 달라. 기억나게 해줘야지. 어. 남자들은 기억나게 해줘야지요. 다시 기억나게 해줘야지요. 어. 기억날 거예요. 이제. 어. 어저께 이런 일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억나게 해주세요. 얼른. 기억. 나. 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기억나. 지 않나. 어. 기억났어요. 서울이 언제까지 있어요. 기억났어요.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기억났어요. 어저께 2, 3일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모르겠다고 그러네 형님이. 다시 올게요. 어. 다시. 기다려줘요. 기다려달라. 가게에서 기다려요. 내가. 아. 가게에서. 가게에서 기다리라. 네? 어딜 봐요? 저 집에 가야죠. 어. 기억나게 해줘야죠. 집에 못 가게 해야죠. 어. 집에 못 가게 해야 돼요. 집에 갈 수가 없어. 어. 남자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계속. 절대. 보내면 안 되죠. 어. 기다려요. 기다려요. 알았죠. 아. 알았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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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오빠. 고마워. 우리 남자들 오빠라고 그러는데 엄청 좋아해요. 헤어지고 오는 거죠. 나한테. 헤어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올게. 아. 다 끝나고 금방 다 보내고. 금방 와야죠. 금방 올게. 바로 와야 돼요. 사람들 그 두 명 빨리 보내고 와야 돼요. 오빠. 이제 가요. 이제 가. 가야지. 그럴까? 아. 좋습니다. 빨리 사람들 보내고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아. 두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되는데. 가자. 뭐라고. 아. 아. 드디어 이제 집에 가네요. 가라. 보람 씨랑 지금 선배는 이제 가고. 빨리 지금. 우리 감독님은 빨리 그. 술집 여주인 만나러 가야 돼요. 아. 이제 여주인 혼자 있습니다. 가게에. 준상희 형 지금 이제 왔어요. 감독님 왔어요 지금. 오빠. 오빠. 왔어요 지금. 어? 지금 방 찾고. 여기 방이. 방이 여기 있어요. 방이. 방 있는 거 아까 들었거든. 아. 방에 이제 들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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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들어가야죠. 오빠 너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하하하.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지금. 다음날 아침. 아 정말로 들어가 추운데. 아. 아니요. 가는 것만 보고요. 하하. 세 가지는 정말 꼭 지켜. 세 가지. 갑자기. 세 가지를 지키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뭘 안다고 생각하고 날 믿어. 뭘까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그게 뭐야.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귈 것. 이거 헤어지자는 건데. 헤어질 때 하는 말인데. 이거 놓치면 안 돼. 그게 너한테 너무 중요해. 헤어질 때 하는 말인데 이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술 마실 때 취하지 말 거.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하하하.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세 번째는. 생각해봐. 하하하. 찾지 말라는 건데 이거. 헤어질 때 하는 말인데 이거. 일기를 매일 쓴다. 일기 쓰라는 얘기는. 반성하라는 얘기인데 반성. 쓸게요. 아이. 여자분이 약간 맹꽁이네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주면 안 돼요. 하하하. 혹시 정말 보고 싶을 때 문자나요. 줄리가 없죠. 우리 형님. 우리 감독님 줄리가 없어요. 절대 전화번호는 안 줍니다.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돼. 알아요. 번호 가르쳐주지도 않고. 번호 절대 안 주죠. 내가 내 말을 지금 믿었으면 좋겠다. 우린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아. 이렇게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몇 년은 추억할 게 생긴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또. 고마워요. 감독님이 또. 오빠. 잘 살아요. 근데 오빠가 더 못 참을 것 같아 걱정이다. 너도 참아. 서로 참아야죠. 맞습니다. 세 가지 꼭 지키고. 세 가지 꼭 지키라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꼭 만나고 살게요. 갈게 그럼. 가야 돼요. 일하는 아줌마 올 시간이야. 그래 간다. 가요. 이제 술집 여진이랑 헤어지고. 가는데. 어 지금. 우리의 스타. 고현정 씨 나왔어요. 고현정 누나 나왔어요. 어 또 뭐가 둘이. 어.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를. 네. 아 또 이쁜 여자만 보면. 저 팬이에요. 감독님 영화 다 봤어요. 어 팬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네 편 다 봤는데. 요즘. 근데 왜 안 만드세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지방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 뭐 물어봐요. 그래서 사진 찍어요. 혼자 좋아서 그냥 찍고 다녀요. 아 그렇구나. 백수에요 백수. 일기에요 일기. 어 좋네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한 장 꼭 찍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감독님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 안 좋아해서. 그러세요 그럼. 어 이쁘니까 찍어주네요. 이쁘니까 찍어줘요. 아. 곧 뒤로 한번 이렇게 편하게 기대봐주세요. 어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고요. 하하하하. 어 한 장 찍는다고 하는데. 여러 장 찍네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쁘니까. 이게 다. 되는 일입니다. 자. 북촌방향 3부. 마치겠습니다. 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